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셀부터 시작하셔서 F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입력하시고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5문항의 서식 지정 문제를 보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 정하시고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스타일에 가셔서 셀 스타일의 제목 1을 선택하시고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클릭하신 다음 값을 28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인데요. A4부터 A6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 A10부터 A12, A13부터 A15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요. G3 제목행을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A15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체육이 색깔의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목에 더블클릭하셔서 앞에다가 커서 깜빡깜빡 할 때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고 한자 키 그 다음 목록에서 표시되지 않다면 보기를 누르셔서 현재 제시된 모양이 없네요. 그럼 좀 더 오른쪽 가셔서요.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를 삽입, 현황 뒤에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 키 그 다음 제시된 이미지가 특수문자가 없으면 좀 더 이동하셔서 해당된 특수문자 찾아서 클릭하시면 특수문자 삽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T4부터요. T15 영역을 선택하시고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날짜가 아니에요. 그냥 문자로 입력된 겁니다. 문자 뒤에다가 까지, 뭐 뭐 까지라고 입력할 겁니다.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현재 대신하는 기호 문자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큰 땅병 문 꺼서 며칠까지 라고 까지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입력 누릅니다. 열 너비 조절 필요하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A3부터 G15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모든 텍스트가 가운데 배치될 수 있도록 가운데 맞춤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구분이 회원이고 B3부터 B4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조건이 있는 A18셀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할인 금액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구분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회원이고 2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2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구분이 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2만원 이하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매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A3부터 G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A18세부터 B19세까지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A22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분이 회원이고요. 할인 금액이 2만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코드의 첫 번째 문자 하나를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left 주문코드에 가서 심표 1 또는 생략하셔도 돼요. 심표 1은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주문코드에 왼쪽에 한 글자가 추출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이 A면 조조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만약에요. 조금 전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셨는데 그 값이 문자 A와 같습니까? 문자 A니까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조조라고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심표 다시 한번 D하고 같습니까? 이프부터 심표까지 컨트롤 C 심표 뒤에 가셔서 컨트롤 V 다음 A 대신에 저희는 D라고 수정하겠습니다. D라면 주간이라고 수정할 거고요. 주간 그렇지 않다면 N입니까? 라고 또 한번 컨트롤 V A 대신에 N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N이라면 심야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심야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가로 닫으시면 되긴 하는데요. 사실 현재 추출된 데이가 A하고 D하고 N만 있어요. 그럼 N은 굳이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서 이 세 번째 EF는 생략이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내용상 A와 그 다음에 D와 N만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데이터가 있다면 꼭 작성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공백이나 다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프에 대해서 가로가 한번 두 번 이프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이프를 두 번 닫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A일 때, D일 때, 나머지일 때 심야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조, 주간, 그 다음에 심야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용권수, 왼쪽에 있는 이용권수를 이용하여 순위를 구하고요. 그럼 일단 순위를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랭크 랭크.eq 넘버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가요. 심표 본인을 포함한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리퍼런스의 대상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는 순위를 구할 건데요. 큰 숫자가 1등이에요. 내림차순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해 봤더니요. 1등부터 10등까지 구해지네요. 1등부터 3등까지는 인기라고 표시하래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하셨죠? 그 값이요. 크거나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그래야 1등, 2등, 3등이 되겠죠.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저희는 인기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심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거라서 큰 따옴표 처리 꼭 하시고요. IF를 열었으니까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1등, 2등, 3등만 인기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 볼까요? 조건에 맞는 개수라고 되어 있고요. 원작 국가가 대한민국이고요. 판매 금액이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니까 COUNTIF S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구한 값 뒤에다가 개자도 표시할 겁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COUNTIF S 조건을 처리하기 편하게 함수 삽입을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조건은 원작 국가에 가서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판매 금액에 가서 크거나 같습니까? 50만원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시 60만원 미만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 레인지도요. 판매 금액에 가서 어? 아래 칸 안 되는데요? 탭키를 누르시거나 오른쪽 스크롤 막대를 내리시면 돼요. 작거나 같다 60만원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건입니다. 라고 구해졌는데 그 값 뒤에다가 개자를 붙이래요. 그러면 맨 끝에다가 M% 연산자 함수 뒤에다가 문자 큰 다운핀 묶어서 개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팀별 급여 지급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팀명이 영화 기획팀 팀명과 영화 기획팀을 컨트롤 C, 컨트롤 V 조건에다가 직책이 부팀장 직책 컨트롤 C, 컨트롤 V 뭐 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팀장을 컨트롤 C 하셔서 영화 기획팀과 대각선으로 부팀장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D, 썸 함수 입력합니다. D, 썸 D, 썸 함수는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꼭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필드는 합계를 구할 건데 어떤 필드? 급여액 필드 조건은 오른쪽에 작성해 놓으셨던 이 조건에 만족한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영화 기획팀이거나 부팀장에 해당한 급여액의 합계가 얼마입니다. 1920만원입니다.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순위를 가지고요. 티켓 구입액의 순위를 구하고 일단 순위를 구할게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래요. 구입액을 오름차순 순위를 구함. 등호 입력하시고 랭크점 EQ 바로 왼쪽에 있는 구입액이 심표 본인을 포함한 전체 근데 선택이 안 되네요. 밑에서부터 드래그 단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오름차순입니다. 1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순위가 1등부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니까 9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이 순위를 가지고요. 1등부터 2등까지는 루비 3등부터 4등까지는 사파이어 5등부터 6등까지는 58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멤버식 등급을 오른쪽에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표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루커 룩업 밸류는 조금 전에 순위 값을 구해놨고요. 심표 참조할 표는 등급표에 가서 등급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첫 행에 가서 찾아요. 두 번째 행에 가서 값을 가져와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죠. 2등은 없잖아요. 4등도 없잖아요. 유사일치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멤버십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어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 문제는요.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먼저 하실 것은 정렬. 반을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안쪽에 오름차순하겠습니다. 안쪽에 아무데나 클릭을 해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의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클릭하시면 일반부터 5번까지 정렬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단별로요. 첫 번째 학계를 구할 거예요. 어떤 학계냐면요. 국어부터 시작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 다음에 한국사까지 체크하시고 확인 반별로 합계를 일단 구했어요. 두 번째 부분합에 가서 이제는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단 최대값은 평균에 대해서만 조금 전에 체크한 것도 다시 해제를 하셔야죠. 체제하시고 아깝고 잘못했네요. 평균값도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아까 지금 잘못된 게 이쪽에 평균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모두 제거할게요. 다시 한 번 부분합 그 다음 합계를 구하는데 아래쪽에 평균은 안 구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잘못했어요. 평균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 첫 번째 합계 구하셨고 다시 부분합 두 번째는 평균의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을 구하는데 체크하셨던 거를 해제하시고 딱 평균 하나만 선택하되 지금 구한 합계도 나와야 되고요. 지금 구하실 최대도 나와야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야만 요약 최대 두 개가 표시가 됩니다. 제시된 그림과 실습하신 화면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실수하지 않고 혹시나 잘못했으면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하시면 돼요. 분석작업 다시 2번은 데이터표입니다. 현재 왼쪽의 시내카페 9월 판매수익은 판매단가를 6천원 수량은 5천 5백 를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고 매출원가는 판매원가는 얼마고 세금과 인건비와 임대료를 뺀 순판매익은 480만원입니다. 라고 구해지네요. 근데 수량이 5천 5백 부터 7천 5백 판매단가가 6천부터 8천원으로 올렸을 때 판매수익을 하나의 표로 작성해보래요.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수식을 등호 입력하셔서 연결을 합니다. 판매수익을 수식을 포함한 변하는 값이 포함될 수 있도록 B15부터 G20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행은요 가로에 있는 데이터 거든요. 가로는 판매수량이니까 이따가 5천 5백을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B3의 선택 열은 세로거든요. 세로는 판매단가 6천이라는 값 대신에 바꿔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하나의 표 형태로 데이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과 데이터표 문제 나오면 시간이 좀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의 매크로 문제 보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고 나서 연결해 볼까요? 비어있는 셀을 꼭 클릭하시고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합계라고 입력을 하세요. 합계 그리고 나서 확인 저희는 예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26셀에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범위를 24부터 25까지 가로닥고 엔터 합계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합계 구하는 거를요 단추에다가 연결해 놓으래요. 그러면 개발도구에 삽입에 가셔서 양치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고 위치가요 G3부터 H4 영역이래요.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H4까지 드래그 합계 매크로 연결하겠습니다. 확인 텍스를 합계라고 바로 입력하시면 지워지면서 입력이 되세요. 물론 바로 입력하지 않았다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 편집하셔서 수정하시면 돼요. 합계 지워볼까요? 누르시면 구해지는가? 네 첫번째 매크로 아주 잘하셨고요. 다음 두번째입니다.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채우기 색이라고 할까요? 채우기 색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그 다음 A3부터 E3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6을 선택 홈에 가셔서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연한 파랑 연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색깔만 채우는 거였어요. 이제는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 삽입에 가셔서 도형의 사각형의 두번째 둥근 모서리 G6부터 알트키를 누르고요. H7까지 다음 서식이라고 채우기 색이라고 입력하시고 채우기 색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채우기 색을 선택하고 확인 색깔을 좀 바꿔봐요.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보시고 그 다음 채우기 색 누르시면 색깔이 채워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매크로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작성된 차트에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데요. 티켓비와 스낵 음료비만 나오게끔 차트를 표시하래요. 관람료 합계는 선택하고 딜리트 그 다음 차트 제목을 표시할 건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제목에다가 20대부터 30대 영화 관람료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20부터 30대 영화 관람료 현황 그 다음 어 지금 약간의 제목 사이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띄어져 보입니다. 이렇게 한 칸의 스페이스가 떨어져 저런 보이시고요. 그럼 띄워 띄워 주셔야 해요. 그 다음 입력하신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이 굴림입니다. 굴림 쭉 내리셔서 아래쪽에서 굴림을 찾으시고 그 다음 굵은 기울인 꼴 굵게 기울인 꼴 크기가 16 그 다음 밑줄은 실선 한번 누르셔서 밑줄 서식 적용해 주시고 다음은 왼쪽에 있는 세로갑이라고 해요. 세로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셔서 최대값을 만 2천 둘 셋 입력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 가셔서 데이터 테이블 범내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범내 표지 포함 그 다음 기본 세로 눈금선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 세로 눈금선은요. 기본 주 세로를 말합니다. 기본 주 세로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 체육임이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너비를 Ept라고 하시고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이렇게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네. 다섯 문항에 서식 작업하셨고 제시된 차트와 실습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